닭이 먼저일지 계란이 먼저일지 어허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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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헣허허허허허허허허헣 내 뭐라구요 아아악 그러면 닭 먼저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닭이 먼저입니다 왜냐하면 닭 그곳에서 계란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어? 또! 어? 어느 곳에서 계란으로 나온 겁니다. What? 아하하하 미니라이? 정확해요. 내 안내로 하겠습니다. I don't want to get involved. 닭은 사람처럼 원래는 아마 그대로 닭이 나왔었어요. 근데 언젠가 약간 좀 위험한 세상이 돼가지고 사람처럼 이렇게 보호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가기가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닭은 미쳤는데 그 순전 뭔가 순전을 해서 계란이 생겼다. 여러분 한 번 들어보세요. 안녕하세요. 혁기 시대가 있잖아요. 근데 뭐가 맞았죠? 돌이 맞았어요. 계란이 막 쌓여있고 그랬는데 그 돌 중 하나 변이가 있었나 봐요. 그게 아니라 돌같이 생긴 계란이 있어요. 나나나나나나 나 나나나나나 홈페이지 바꾸겠습니다. 계란이라고 부릅니다. 공룡이 어디서 태어나죠? 계란에서 태어나서 닭이 이렇게 커가지고 닭이 이렇게 커가지고 닭이가 계란을 이렇게 커가지고 닭이가 계란이 어디서 태어나는 거? 그 만냥 신시대! 하하하하 인내시면인 서울쿠레아 동생 이 지구에 계란이 생... 그... 시란처럼 생겼어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그게 너무 매력적이어서 신이 그 계란한테 사랑을 계란이 어쨌든 먼저잖아요 계란이 돌멩이를 이렇게 안고 잤는데 그게 계란이었던 거예요 계란을 풀어야 했잖아요 계란에 병아리가 깨어난 거죠 계란이 먼저 있다 계란으로 하면 할까요? 사실 삶은... 오케이 MY GOD! YOU GUYS! gad